아, 근데 원장님 팬티를 어떻게 구하냐? 아유, 이뻐라 애기도 아유, 세상에 아, 연홍아 넌 애기 안 예뻐? 이뻐 그네를 지금 어떻게 저렇게 반이냐 언니? 야, 넌 어떻게 그렇게 싫다는 창수씨 꼬셔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이렇게 애까지 낳았냐? 용한 점쟁이를 찾아갔지 거기서 웬 부적 주머니를 주더라고 근데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의 팬티를 넣어놓으면 그 사람하고 결혼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당장 그렇게 했지 정말 결혼하게 되더라 그 부적 주머니에 사랑하는 사람의 팬티를 넣어두니까 결혼까지 하게 됐더란 말이야? 이게 그 부적 주머니란 말이지? 아, 근데 원장님 팬티는 어떻게 구하냐? 어, 의장이 고개집에게 있었지? 아, 진짜 이 계집애 다리가 짧아서 늦는 거야 어, 연홍아 어, 의장아 어, 의장아 의장아 내가 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? 넌 나 안 보고 싶었어? 아, 뭐 별로? 으으, 깨끗한 계집애가 말 참 싸가지 없이 하네 의장아, 암튼 우리 오늘 재밌게 놀자, 응? 어, 여보세요? 어, 엄마? 나의 연홍이 또 시작이네 그래, 애미다 말해봐, 이거사 아, 나 언니 의장이 만나서 놀자가 좀 늦게 들어간다고 뭐? 아예 들어오지 말라고? 그래, 그래 맘껏 떠들어라 맘껏 떠들어 친척들이 올라와서 내가 잘 방이 없다고? 아이고, 우리 딸내미 쇼도 잘해요 아, 몰라 몰라 그럼 나 어디서 자라고 뭐? 친구 집에서 딱 하루만 자고 오라고? 동네 사람들, 우리 딸 미쳤어요 미쳤어 왜 그래, 무슨 일 있어? 친척들이 갑자기 올라와서 내가 잘 방이 없대 그래서 친구 집에서 자고 오라는데 내가 친구라고 너밖에 없잖니 의장아, 나 너희 집에서 오늘 딱 하루만 자면 안 돼? 그래, 그럼 아우, 고마워, 의장아 우리 오늘 만나서 아주아주 재미있게 옛날 얘기하면서 놀자, 알았지? 들어와 어머, 이거 웬 병아리야? 이쁘지? 켄터키야 에휴, 동물들 꼭 지같이 쥐똥만한 거 키워요 뭐라고? 어? 아이, 너무 이쁘다고 켄터키, 안녕 어, 연호씨 어머, 오빠 안녕하셨어요?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? 예, 연호씨 웬일이에요? 친척들이 와서 잘 방이 없다길래 오늘 나랑 같이 할라고 아, 그래? 제가요, 패키 치는 거 같아서 자꾸 싫다고 그러는데도 그 의장이가 자꾸 오라고 그래서 아휴, 역시 단짝 친구가 최고라니까요 자, 아무튼 나, 나, 나갔다 올게 네, 연호씨 네? 저기, 의장이랑 재밌게 놀아요 예, 다녀오세요 뭐 마실래? 아무거나 줘 그래 그나저나 원장님 속옷을 훔쳐야 될 텐데 어디 빨래 날아놓은 데 오나? 의장아, 나 집 구경 좀 해도 되지? 어, 해 어찌 보자 에이 에? 뭐야 이게 원장님 건 하나도 없고 순 의장일 거 밖에 없잖아? 어? 하하하하 이게 뭐야 지가 무슨 달린 게 있잖아 참 야, 너 여기서 뭐해? 어?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나와서 주스나 마셔 그래 야, 이게 뭐야 우리가 애들이냐 주스나 마실게 우리 맥주나 마시면서 옛날 얘기하고 놀자 응? 아, 맥주 안돼 나 맥주 서너잔만 마시면 취해가지고 잔단 말이야 어머 너 그렇구나 그럼 우리 많이 마시지 말고 딱 한 잔만 마시자 응? 딱 한 잔만 어 의장아, 너 괜찮냐? 아, 정신 좀 차려 아, 몰라 몰라 나 저는 못 마셔 나 잘 거야 진짜 아 이지아 잔 들었네 이게 원장님 친대구나 어머, 너무 좋다 야 야 야 다원아 이 자식들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셨어 나는 경찰에 집어 담았어. 아우 피곤해. 아이고 아이고 허리 베겨라 아 이게 왜 센 고생이야 그나저나 원장님 팬티가 어딨는 곳. 여기 있나? 여기 있다. 형아 나 이 밤중에 뭐 하는 거야 센세. 야 이거. 아. 아우. 아우 머리 아파. 아우 술도 많이 안 뱉었는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. 와 나도 머리 아파. 아우 아니 어저께 우리가 술을 섞어 먹은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머리가 아프냐. 형민아 너 머리 안 아프냐. 아니 나는 괜찮은데. 아 이 자식 술이 쎄서 그런가 봐. 아우 시낙인 놈 기집애 내가. 아우. 이년아 말해 어. 이거 어떤 놈의 팬티야 어. 어디서 밤을 새고서는 요런 망치 칸을 들고 들어오냐고. 그게 아니란 말이야 엄마. 아아. 아니 이게 뭘 잘했다고 그냥 어디다 도끼 넣을 뜨고 그랬는데. 확 그냥 이게 그냥. 아우 우리 집 내력인데 뭐. 시끄러기로 마셔 이게. 너 너 바른대로 말 못해 어. 이거 도대체 어떤 놈의 팬티를 베끼온 거냐고. 어. 아이고 학교 다닐 때부터 내 속을 그렇게 뽁뽁 새끼든 이 말은 그냥. 이게 도대체 뭐가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. 아이고 속초자. 아이고. 아이고 속초자. 아이고 속초자. 아이고 속초자. 역때부터 알아봤어요. наг가라. 어 deshalb 베 Gillke. 예엠 미속초고만 좀 썩여. 진짜. 왜 나가. 안 나가? 나 ic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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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ce. sex participants menthing 알 wydaje. 아니 어떻게 맘에 차갑에서 몇시간을 저렇게 그리는 거야. 나는 정리하시겠다. 내가 그런다 고탕 속려. 한글자막 by 한효정